밤마다 안 떨어졌나 보네, 먹는 거 보니까. 얄미운 얘기를 한 마디씩. 설거지는 자기가. 어, 싫어. 설거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 설거지 안 해. 왜? 원래 안 해. 남자가 왜 손에 물 묻혀야 돼. 그럼 여자분에는 물 묻혀야 되나? 그건 다 자기 일이고. 그런 또 이상한 법칙은 누가 정했는데. 요리랑 설거지는 저는 여자가 좀 해줬으면 하는 약간 바람이 있어서 주방일은 와이프가 했으면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 얘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빨리 해라. 아, 싫다. 싫다, 자기가 해라. 아, 근데 갖다 놔줄게. 갖다 놔줄 테니까 자기가. 자기가 해야 하는데 나 이거 못해,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못해. 근데 진짜 안 돼, 이거 안 해놨어. 하지 말라고 세네 번 얘기하고 싫다고 세네 번 얘기하는데 계속 하니까 열받고 짜증나서 때리는 것 같아요. Step 1. 아이고. 아, 빨래도 해요. 아이고. 쭉쭉쭉쭉쭉 끄음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들어와서 지금 주무시는 거에요 월요일인데? 회사 안나가요? 직장에서 다니다가 과태원하고 서로 육아휴직을 써서 부았드 Shakes Club 부부 둘 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둘 다? slot Greg 근데 왜 아내 같이?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산후우울증도 조금씩 오기도 해서 같이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육아도 같이 하고 자기 개발도 조금 하라고 저는 쓰라고 했죠. 아 그래서 같이 쓰게 됐구나. 육아를 휴직해. 육아를 휴직했어. 진짜 산후우울증은 남편이 얼마나 도와주냐에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아니 육아휴직인데 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야. 육아를 해야지. 그러게. 원래 휴직 취재가 안 맞죠. 일어났어. 그래, 아내 도우러 가나? 어디로 가? 바로 옆으로 갔는데요. 으잉? 제발 게임만 하지 마라. 아 뭐한데 이거? 아우. 뭐예요? 설마 게임 안지 않아? 걸렸어요. 자기 개발할 때 게임 개발할 때. 들어가자. 야 김지용님 뭐한데?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뭐하냐고. 나이스. 나와서 액 좀 보든지. 놀아주든지. 도와줄게. 아니, 너무 당당해. 이번에는 진짜 도와줘. 어디 가는 거야 또? 화장실? 뭘 보여, 방에서? 문을 닫고 뭐 하는 거지? 뭐 하는지요? 응? 아니, 도와주면 됩니까? 아까 대답은 하겠다면서. 대단하네. 아, 지금 뭐하노? 안에서. 아내가 화병 걸리겠네. 뭐하냐니까 나와서 액 보라고. 말이나 못하면. 어떻게 대답은 하는데. 야, 김지용. 화났어, 이제. 화났어. 내가 몇 번에 말이야. 귀구멍이 알아듣겠는데. 얘네 다 했다. 근데 잘 됐는데 한 번 더 하면 안 돼? 아. 안에는 힘들어서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지금. 애라도 안 보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든지 빨래라도 하든지. 그래. 응, 알겠어.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오실 분이니까 내가 집 안에 할게. 미친 거 아이가? 아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좀 바로바로 해 주면 안 되겠나? 내가 하는 거잖아. 응?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기한테 맞춰? 아니, 자기는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11시 20분에 할게라고 해서. 그럼 알았어. 기다려준 적 있죠? 확인해요? 확인해요, 11시 20분에? 이제 시키면 대답만 잘하고. 해보라, 내보라 하면서. 그럼 속 터지니까 본인이 그냥 해버리는구나. 우리 육아 같이 하려고 육아 휴직 쓴 거 아이가. 맞지? 하는 게 뭔데? 하는 게 뭐냐고? 어. 도와 보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자기야. 집중, 집중. 아 아파. 집중, 집중. 됐다. 이겼다. 큰아들이 이 집도. 아들 말로 해라, 말로 좀. 말로 하면 안 듣는다, 아이가 사람이. 아니, 한다니까. 진짜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지. 육아도 제대로 안 해. 청소도 제대로 안 해. 빨래도 제대로 안 해. 청소하는 거 보여줘? 해병대식 청소. 위에서 아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미아라, 미아라. 아, 어떡하냐. 아, 이게 독박이다, 이거는. 팽팽 놀고 있는데 육아 참여도가 낮으니까. 육아 참여도가 거의 없으니까. 저는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안 해도 말이 안 예쁘게 나오지,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약순환이 되는 거야.